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적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파이널리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세 번 남았고 내일 28장 마무리하면 목요일날은 우리가 총정리 조별 발표회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이제 2030이 아니신 분들도 목요일날 오시면 즉석에서 조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인드맵핑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동참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목요일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받았던 여러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잖아요 선생님 가시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사실 에베소에서부터 장노들이 말리고 그래서 뿌리치고 왔다가 두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큰일 나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와서 야고보와 짧은 그동안의 간증을 나누고 간증이 참 은혜롭고 좋은데 야고보가 걱정이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건 너무 좋고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참 좋은데 혹시라도 들리는 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천지인데 혹시라도 또 책 잡혀가지고 바울이 위험을 당할까 봐 네 명의 사람을 좀 붙여줄 테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이 유대인들의 결례나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든든 소문하고 좀 다르네 이 유대인들 무시하고 율법 무시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만 우리가 듣던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만 이런 마음에 안정을 주고자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저기 아시아에서 원정을 온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그 바울을 보고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좀 잠잠게 해놨더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다시 들쑤셔가지고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들쑤셔가지고 그냥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은 당신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한지 우리가 다 봤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충동질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죽여라 바울 죽여라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너무나 자기 소신대로 또 자기가 믿는 오른바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핵가닥 뒤집히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숙에 딱 세워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하고 배짱도 있어야지 이게 자꾸 팔랑귀가 되고 유혹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충동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참 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수동이 일어나가지고 천부장이 예루살렘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바울 얘기를 들어봤는데 바울이 그때 천부장을 놓고 간증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런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듣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공회에 가서 해라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좀 얘기를 해서 너를 변론시켜라 그래서 공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바람에 그 공회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천부장이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뭐였죠? 벨리스라는 총독이죠 벨리스라는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보냈는데 바울 얘기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 얘기도 나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알랑방구를 잘 끼는 사람들이에요 아참을 벨리스 총독이 얼마나 못된 총독이었는지 몰라요 뭐 여색을 밝혔다 세금을 뜯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뇌물을 많이 받았다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개선이 많이 되고 참 정치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바울은 전년병을 일으키는 자요 소요시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요즘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후보들 선거운동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참 사람이라는 것은 교활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자기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이 간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벨리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질질 끌어요 재판을 그래서 2년이 지나버렸어 2년이 지나는 다음에 발령이 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죠? 베스도, 베스도 총독이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러면 바울 선생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변호를 해라 내가 볼 때 벨리스와 베스도는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다니면 차트가 가서 기록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새로운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새로 검사하고 여기 와서 또 새로 검사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넘어가야 되는데 벨리스가 베스도에게 전혀 인수인계를 안 했는지 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당신을 변호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다 없다? 없죠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 차라리 그러면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주시오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받지 더 이상 유대인들 앞에 서고 싶지 않소 그래서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아그리빠 이세라는 사람이 취임 인사차, 축하 인사차 베스도 총독을 들리게 돼가지고 아그리빠와 함께 베스도가 같이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아그리빠의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로마로 보내는 것으로 하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목요일 얘기였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도영전 13장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딱 붙들었기 때문에 천부장도 벨리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남에게 미루는 비겁한 짓을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태도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 계셨던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이 우리 인생에 붙들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걸 이제 로마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4차 전도 여행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외우기 쉬우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서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1차인데 4차, 4차 2주도는 1차인데 4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복습하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방송실에서 자, 이게 이제 이게 몇 차죠? 쭉쭉쭉쭉쭉 보면 이게 몇 차? 2차죠, 2차 대충 기억나죠? 자, 3차 가보겠습니다 3차는 이렇게 가서 애외소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죠 한 3년 가까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고린도까지 가요 고린도에 가서 원래는 바울이 로마로 갈 생각이었어요 로마로 근데 항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못 갔어 그래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또 항구를 봉쇄해서 못 갔어 결국에 다시 용로로 빙글빙글 돌아오게 되는데 빌리뽀에서 누구를 만났냐 누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와서 아소까지는 걸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서 갔다 유일하게 혼자서 니들 먼저 가 나 좀 걷고 싶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와가지고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노님을 불러서 나의 달래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소여기지 않습니다 장노님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노님들이 바울 선생님을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한참 동안 울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웅을 하고 이제 무라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끝난가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3차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4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것은 로마로 가는 죄수가 된 몸으로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된 몸으로 떠나게 되는데 자 27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자 우리가는 1인칭 복수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저자도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안 포함되어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했겠지 3인칭으로 썼겠지 근데 1인칭으로 쓴 이유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구? 누가가 같이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로 갈 때 누구도 따라갔다? 누가도 따라갔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 이탈리아, 로마예요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바울 말고도 다른 죄수 재판을 받아야 할 몇 사람도 같이 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구스토스 대의 백부장 윤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요 죄수 호송대장이에요 백부장 윤리오가 그 죄수 몇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랐다 여기에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 배였어요 아드라무떼노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말은 뭐냐면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예요 아드라무떼노가 어디냐면 저 지도 보면 옛날에 우리가 들어와 기억나나요? 들어와? 아소 기억나죠? 아소 옆에가 아드라무떼노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는 배예요? 아니면 아드라무떼노 가는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직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환승을 해야 돼 환승 환승 알아요? 환승 갈아타는 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의 대세라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아리스타고가 나와요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도 바울의 약간 몸종 같은 옆에서 뭔가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 얘기도 나중에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시돈 여기 보면 화살표 전에 예루살렘에서 위에 보니까 시돈이라고 보이죠? 시돈 시돈이라고 나오죠 여기 시돈 시돈에 가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요 육지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이 시돈에 가니까 윤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줘요 백부장이 그러면서 어디 다녀오래? 친구 집에 갔다오래 바울 보고 친구 집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시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접받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윤리오가 좋은 사람이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판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야 되니까 친구 집에 있으면 가서 잠깐 대접받고 밥이나 좀 먹고 와라 하고 허락을 해요 4절 거기서 또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보세요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때가 뭐냐면 AD 59년 가을쯤이었어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10월, 11월 이때가 가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늦가을부터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요? 남동풍이 불어요?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죠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추운 거거든요 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춥고 여름은 왜 더워요?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덥지 그래서 태풍이 그때가 많은 것이고 북서풍이면 저 위에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맞바람 때문에 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구부로섬이라고 있죠? 구부로섬으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껴서 돌아가면 북서풍을 조금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구부로섬이 많은 것을 막아주고 또 저 해안으로 가면 터키 반도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가급적 육지로 붙어서 육지 해안으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다? 무라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가 무라의 도시에 얽힌 재미있는 거 하나 있으면 이 무라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십니까? 산타클로스의 고향이에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를 러시아 말로 산타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라에서 예수 믿는 세인트 니콜라스가 탄생하고 여기서 사역을 했고요 세인트 니콜라스 기념교회가 무라에 있어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의 고향이 어디다? 무라 그 다음에 이 무라에서 길리기와 판빌레 바다를 건넌 루기와의 무라에서 이르러 그 다음에 6절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게 뭐냐? 배를 바꿔 탄 거예요 처음 탄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고 아드라무떼노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무라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북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한 배예요 큰 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가 무라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배를 환승했다 갈아탔다 그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 배가 어떻게 빨리 갔다 더디 갔다? 더디 가 7절에 왜 더디 갔을까? 왜 더디 갔을까?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바람을 마주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남동풍이 불어주면 빨리 갈 텐데 맞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맞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배가 더디 가요 더디 갈 뿐만 아니라 보세요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밀려 자꾸 자꾸 밀려가지고 오오오 이러다가 이 길이 아닌데 하고 계속 밀려요 그래서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갑니다 니도 여기 이제 무라에서 출발해서 니도까지는 갔는데 니도에서 출발해서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배가 밀려요 계속 계속 배가 밀려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가 바로 여기가 그래대 섬이래요 그래대 섬 자 그래대 섬으로 갑니다 7절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래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살모네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 지도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구글 지도로 한번 봐봐요 나중에 보면 위성 지도로 보면 이 그래대 섬에서 니도 사이에 이렇게 섬들이 막 이렇게 점치고 오는 것처럼 다다다다 군도처럼 되어 있어요 군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살모네 군도 그래서 그 섬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빠져와서 그래서 결국에 그래대 섬에 오게 됩니다 원래 그래대 섬은 예정이 없던 것이야 근데 북서풍에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그래대 섬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그래대 섬이 좋은 바람막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그래대 섬 밑으로 이렇게 배를 가면 좋겠다 그래대 섬을 밑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러니 미항 이 미항은 아름다울 밑자의 항구 항자 아름다운 항구 퍼스트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항구래요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 당연히 안 가봤지 자 미항 정말 아름다운 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구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 날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나중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대도 이제 그리스도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말은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월 15일을 뜻하는데요 10월 15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바람이 아주 본격적으로 불 때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아요 바울이 말을 해요 이번 항해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11절 백부장이 자 백부장은 윤리오예요 윤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가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겨울을 좀 지내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괜찮다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12절에 그 항구가 그 항구는 무슨 항구? 미항이에요 미항 그 항구가 뭘 지내기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미항은 아름답긴 하지만 항구가 되게 쬐끄매 아주 조그매요 항구가 조그만 것은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디까지 가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자 베닉스 자 여기가 베닉스예요 미항 여기 보면 베닉스라고 있죠 미항 위에 베닉스 자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미항 여기는 재미도 없고 작은 항구니까 베닉스가 큰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왕이면 겨울을 지내자 우리가 로마로 가기는 힘든 건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베닉스까지 가자 가봐야 60km면 되니까 금방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에 가자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자 이게 팽팽한 거예요 윤리오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는 누구죠? 바울이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지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도 베닉스가 큰 항구니까 여러분 겨울은 보통 몇 겨울 정도 지나야 되죠? 적어도 2, 3겨울은 보내야 되잖아요 겨울 보통 우리가 겨울 하면 12월, 1월, 2월, 3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또 추워가지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가서 있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술이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고 어디 가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 맞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뭔가 찜찜해 그래서 미항에서 보냅시다 자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랬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닉스는 항구가 크기도 했지만 여기가 뭐냐면 쾌락의 장소로요 쾌락의 장소 그래서 아저씨들이 놀 때가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아저씨들이 놀 때가 많은 곳이에요 큰 항구니까 보통 옛날부터도 큰 항구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많아 뭐가 오랫동안 배 타고 온 사람들을 뱃사람들을 위해서 식당, 술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베닉스가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60km만 가면 되니까 저 바울은 미항에서 지나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베닉스가 서 지나야겠다 자 그게 회착이 됩니다 자 13절 자 출발을 그래서 미항에서 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와 대박이에요 자 원래는 북수풍이 불어야 되는데 미항에서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바꿔봐라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떨 걸 부르며 했냐 우리 말이 맞지 뒤에서 밀어주잖아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자 끼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래대 밑에 조그만 제주도에 딸린 마라도 같은 섬이에요 그래서 가우다라는 섬을 살짝 지나가게 되는데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리고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 모래톱 알죠? 바다에 이렇게 아주 얕은데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가 탁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아 하나 빠졌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시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광풍 자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그래대 섬에 이제 구글 지도로 확대해서 보면 동서로 큰 산맥이 있어요 이천 몇 배입니다 엄청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북서풍이 내려오면 그 산이 막아주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해 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을 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은 동북풍 이런 뜻이에요 북동풍 이런 뜻이에요 유라굴로라는 말이 우리말로 치면 북동풍이 불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다가 산맥을 끼고 이렇게 오는데 자 이렇게 돼서 북서풍이 치고 오는데 갑자기 저쪽 북동풍이 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한 바퀴 산을 휘감게 만드는 거예요 휘감게 만드셔서 북동풍으로 이 북서풍을 바람을 안고 확 밀어주니까 이 배가 그래대 섬을 향하여 끼고 돌지 못하고 가우다 섬으로 밀려가게 된 겁니다 가우다 섬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점점 밀려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까지 밀려가는 수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18절 풍랑으로 심히 애써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심지어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자 20절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미항에서 바울은 지냅시다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까지 가자 자 뭔 소리냐 거기가 크고 음식도 많고 마실 술집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자 거리는 60km밖에 안 된다 이렇게 출발을 했더니 마침 남풍이 불어가지고 거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이런데 갑자기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가오다섬까지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가 금방 갈 수 있는 베닉스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짐 버리고 기구 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그러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할 말이 있다 없다? 있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죄수고 비전문가라고 해서 당신들이 내 말을 무시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고 전문가라는 말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분야의 박사님 그 분야의 교수님 그 분야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의지하죠 당연히 그래요 또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말이 늘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맞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다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부동산이 안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전국에서 스물몇 번 대책을 내놨잖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전문가들의 얘기가 세상의 아파트값이 그렇게 뛰어올라가고 비전문가들의 말이 아닙니다 다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비전문가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항구이지만 여기서 배를 띄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냅시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이 큰 항구도 아니고 즐길 거리도 없고 쾌락의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서 배를 띄웠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집니다 이제 이대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몇 명 타고 있는지 보실까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볼까요? 27장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자 276명이 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물귀신 되게 되었다 자 그때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너희 생명에는 하나님이 지장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23절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바오라 너는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바다에서 죽지 않아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어 이 말은 너에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어 재수한 사람의 몸에 재수한 사람의 인생에 275명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윤리오에 의하여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선조에 의하여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선장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한 사람이었던 바울에 의해서 나머지 275명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까닭에 사람이 살고 죽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면서 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 선장도 아닙니다 바울은 선주도 아니에요 바울은 제사장도 아니고 바울은 백부장도 아닙니다 그냥 죄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울에 의하여 275명이 결국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275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심하라고 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계획은 취소되고 이제 헤매다가 헤매다가 자 며칠 정도 헤맸을까? 27절에 보니까 며칠 헤맸다? 열 나흘째 열 나흘짜면 어떻게 되죠? 두 주 이 주 동안 이 주 동안 진짜 헤맵니다 헤매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멜리데 멜리데서는 같이 갑니다 14일 동안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냥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그냥 14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표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적기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감을 잡은 겁니다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느낌이 왔어요 뭔가 육지가 가까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육지가 그래서 밀려되고 밀리고 갔는데 그 육지가 육지가 아니고 멜리데 섬이었어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몰타 왕국이에요 몰타 들어보셨죠? 몰타 하나의 독립국이에요 몰타 왕국 아주 아름다운 섬이죠 자 그래서 물을 재봤어 깊이를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스무 길 한 길이 1.8m니까 스무 길이면 몇 메탈까요? 스무 길이면? 1.8m인데 스무 길이야 그러면 20 곱하기 1.8하면 36m죠 바다 깊이가 36m 정도 딱 나오더라 조금 더 가니까 다시 제니 열다섯 길이라 열다섯 길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27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수심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어우 육지가 가까웠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 밥 먹읍시다 자 그래서 이 33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바울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결국은 식사다운 식사를 이제 몇 주 만에 해보는 거야 두 주 만에 해보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도 없고 어디로 떠밀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고생하다가 갑자기 육지가 가까운 줄로 느낌이 들어서 딱 내려보니까 36m 딱 내려보니까 27m 오 이제 뭔가 바다가 얕아지는 걸 보니 육지가 가까워 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밥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식사기도 해주고 밥 먹고 안심하고 받아들여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돼요 두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나게 되면 그 경기도에 어디 가면 두 물머리라고 있죠 두 물머리 가봤나요 두 물머리 양쪽에서 물이 합해지는 곳이 두 물머리 자 물이 합해지면 거기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거기가 배가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메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이 물은 선수 고물은 선미 함수 함미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그물에 걸려 깨어져가니 해서 배가 난파하게 됐습니다 좌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다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다 뛰어들어가지고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헤엄치는 사람은 물에 뛰어내리게 하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멜리데섬에 무사히 몇 명이? 276명이 바로 코앞에서 배가 깨지는 바람에 널 조각이나 배 이런 여러가지 기구들을 의지해서 헤엄쳐가지고 모두가 276명이 멜리데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되게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멜리데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섬 얘기만 잠깐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28장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러니까 원래는 멜리데섬에 갈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도착하기 전에 거기가 멜리데섬인지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떠밀려 가다가 떠밀려 가다 보니 도착하고 보니 물어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멜리데야 그래서 멜리데인 줄 알았어요 자 이 말은 27장 아까 26절에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예언했던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말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의 말이 뭐였죠? 미항에서 우리 지냅시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베닉스에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14일 동안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젯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나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러분 모두를 다 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세요 배는 파괴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배는 좌초됐지만 276명은 다 건진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섬에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지 그때 그 섬이 뭐다? 멜리데 여러분 죄수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늘 맞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전문가 필요할 때 있지만 전문가가 언제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멜리데스엠에 갔는데 이것만 할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메 겨울인데다가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배에서 배가 다 깨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건너왔다? 헤엄쳐서 건너왔잖아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에 빠진 쥐 같아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2절에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특별한 동정이란 뭘까요? 불쌍하게 보였어요 276명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올라오니까 너무 불쌍해 가지고 뭘 피워줬다? 불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몸부터 녹이라고 멜리데스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불쌍하니까 얼른 얼른 불 피워가지고 몸 좀 녹이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이제 불을 좀 더 지피려고 뜨거움으로 말며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갑자기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리데스엠의 전설이 있었어요 뱀은 정의의 상징이고 뱀은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뱀이 누군가를 물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무는 거라고 생각하던가 봐요 근데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서 희감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죄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라고 멜리데스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 뱀이 손을 휘감고 있는 것을 떨어버렸어요 탁 떨어버렸어요 떨어버렸지만 이미 바울을 물었다고 생각하고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붙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려봐요 독사가 물었으니까 몸이 팅팅 붙든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고 불렀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자 뱀이 휘감고 있을 때는 살인자 이러다가 갑자기 안 죽으니까 신이시여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 쉽게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쉽게 쉽게 그를 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가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보블리오 라고 하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를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보블리오 같은 가장 유명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다 초청해 다 초청해가지고 친절하게 머물게 해요 며칠이나 사흘 동안이나 막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해줬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더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자기가 독사에 몰렸는데도 괜찮고 보블리오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구절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너도 나도 고쳐달라고 그냥 바울에게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멜리데스메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자 그래서 10절 다 같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먹을 걸 잔뜩 실어준 거예요 잔뜩 실어준 거예요 로마로 가실 때 배가 고프실 테니까 다 이거 다 누구 덕분이다? 바울 덕분이에요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을 극진히 대접해서 이제 로마로 무사히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조금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를 거쳐서 니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레데섬 미항까지 왔다가 미항에서 지내자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베닉스로 가자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굴로가 풍둥 바람에 14일 동안 헤매다가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버리고 뭘 다 버려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두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뭔가 느낌이 왔어요 육지가 가까웠다는 느낌이 와서 깊이를 재보니까 30m 또 재보니까 20m 그래서 바울이 밥을 먹게 하고 안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갑자기 두 물이 겹치는 바람에 소용돌이라서 배가 깨지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치고 또 뭐 배의 기구나 이런 걸 뭐 이런 판, 하판 같은 거 이런 걸 의지해가지고 276명이 다 구원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섬이었다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다 불쬐게 만들어 줬는데 바울이 손에 뭔가 뱀이 휘감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결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래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사흘 동안 잘 먹였는데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자 보블리오가 극진히 대접을 해서 물건도 엄청 싫어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했다 요것이 27장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다 이해하셨죠? 자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훈이 뭘까? 우리 한 5분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 있으실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교훈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풍랑의 위기 그죠? 또 멜리데 섬에서의 위기 그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기가 위험천만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는 오히려 찾아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276명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가 절대로 위험천만한 일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 가운데 세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면 그것이 복음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표류하는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덧없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목적지는 로마였지만 이게 지금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도 불확실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안 되고 뭐가 많이 있어도 안 되는 별짓을 다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있는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275명의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리빙선이 한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에게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봐서 275명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 땅에 그 공동체의 그 직장의 그 학교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땅에 그곳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심으셨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내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끄는 삶을 지었던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은데 애슐리 스미스 나는 기적을 믿는단가 그 책이 있었잖아요 애슐리 스미스라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자기 남편이 총 맞아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새벽 2시까지 알바하느라고 마터에서 일하고 새벽 2시인가 이렇게 정말 인생의 어떤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애슐리 스미스가 새벽 2시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총을 딱 그는 거예요 보니까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이 사람이 옛 애인을 성폭행한 죄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안관 총을 빼가지고 판사 쏘아 죽이고 보안관 쏘아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쏘아 죽이고 그래서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 도망 왔는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왔느냐 혼자 사는 애슐리 스미스 3년 전인가 자기 남편도 총에 맞아 죽은 그 상처가 있는 그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가 마침 딱 거기 와서 총을 딱 켜놔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7시간 동안 자기 집에 감금되어서 있습니다 욕조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너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7명인가 8명인가 재판장에서 총으로 난사를 한 그 범인이 하필이면 3년 전에 안 그래도 총 맞아 죽은 그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오게 될 줄이야 도대체 이런 일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시간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가 얼마 전에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뭔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브라이언 니콜라스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내가 감동이 되더라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남편을 3년 전에 총으로 맞아 떠나보내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이고 새벽 2시까지 마트에서 알바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7시간 내 집에서 감금되어 있지만 여기도 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도 비록 총을 쏴서 판사 쏘아 죽이고 다 쏘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왔지만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하필이면 나를 인질로 잡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것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자수해서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감옥으로 당신을 보내실 수도 있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옥으로 파견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여튼 저보다 훨씬 더 애슐리 스미스가 말 잘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브라이언 니콜라스가 감동을 받아요 7시간 만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경찰에 신고해요 자기가 나 잡아가라고 표류하는 인생, 목적도 없는 인생 같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있다고 우리가 붙들면 그걸 믿으면 여기에도 내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여기도 뭔가 사명이 있을 거야 여기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목적이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믿고 거기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귀로 만드는 놀라운 의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유라골로 만난 광풍에도 목적이 있고 미양에서 그렇게 지내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목적이 있고 광풍을 만나면 광풍을 만난 대로 목적이 있고 14일 동안 헤매고 다녔으면 헤맨대로 목적이 있고 멜리데스메 도착했으면 멜리데스메 도착한 목적이 있고 불을 쬐는데 갑자기 독사가 자기를 이렇게 막 칭칭 감으면 그것도 목적이 있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난 목적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가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 어떤 목적이 있을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 결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